NH농협 경남본부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사업에 3억 원을 내놨습니다. 농협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단계별 맞춤형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서민자녀 대학생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돈은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의 수혜 인원을 70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경남농협본부의 장학금 기탁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